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조사 나온 지가 이제 며칠 됐는데 가부카님이 먼저 더 카르텔을 만든 가부카님이 제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부터 5월 1일이니까 유권자 의식조사가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좀 허릿해질 수 있지만 선거가 마치다마자 유권자 조사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62%는 당일 투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38%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유권자 의식조사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예산도 두둑할 테니까 아마 표본수도 제법 클 겁니다. 표본수가 크니까 뭐 이런 의식조사를 손을 댔다 이렇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떻든 간에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식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냥 유권자 의식조사 해가지고 4월 11일부터 5월까지 그냥 나온 것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위에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냥 언론에 그냥 여러분들 보도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8%란 말이죠. 38%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선거 결과는 47%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47%로 발표했는데 의식조사는 38%가 나온 거예요. 9%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표본 오차를 여러분들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3% 정도는 넘어설 수가 없거든. 3%까지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발표는 47%를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 의식조사는 38%가 나온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무효표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 비중이 38%가 나온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47%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궁금함을 가지신 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전투표율 31.3%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선거인수는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더하기 기권표를 포함한 겁니다. 선거인수 그게 더 넓은 의미인 거죠. 그 47에서 38%를 빼게 되면 9%가 남는 겁니다. 9%가 사전투표자 수 총수에서 426만 명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 표추가 차이가 너무 심한 겁니다. 426만 표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42만6천표 127만8천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9%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 2%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차이가. 그런데 통계학의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9%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9%가 부풀려진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426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사전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소위 부풀려진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차이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각 선거구에서 몇 표당 한 장을 부풀렸는지 그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 차이값을 가지고 전체 규모를 추구하는 작업은 제야 H님께서 당당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몇 장당 한 표를 특정정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가는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수행한 거죠. 제야 전문가 작업을 예를 들면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특정정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수는 실제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관위는 31.28%라고 여러분들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5.69%고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5.59% 정도가 부풀려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최대 287만 표 정도가 투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최대는 거소, 선상, 관내, 관외를 다 합친 거죠. 이게 이런데 287만 표가 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풀려진 사전투표. 이게 당일 투표까지 더하게 되면 300만 표로 훨씬 집이 넘겠죠. 이거는 사전투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일까지 합치게 되면 380만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일 투표는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일 투표를 제외한 사전투표만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회가 다 이렇게 거짓말로 돌아가니까 거짓말로 돌아가니까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한 공직선거나 당내 선거가 다 이렇게 정직한 선거가 돼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개 이제 지금 추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일 투표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한 2.23% 정도. 2.3% 정도. 그러면 한 98만 표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그냥 가정을 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지역구하고 이런 비례대표 선거를 비교하게 되면 항상 비례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비례대표 투표들이 이런들 후보별 득표수가 적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지역구의 당일 투표에 이런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지역구의 득표수 빼기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일 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작업들이 좀 더 진행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